비쥬얼 센터 제가 선택한 하나 둘 셋 비쥬얼 센터는 제가 생각하는 비쥬얼 센터는 스타쉽의 스타쉽 연습생 장원영 스타쉽 안유진 장원영의 귀여워 이건 바다 이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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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세 너무 그렇 COAAAA 하늘은 바이러스 시작된 마피아야 여기까지였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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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ust 포 thrown 진짜 같이 있으면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진짜 예쁜 여자를 싫어하거든요 싫어 예뻐서 너무 싫어 너무 예뻐서 화가 나 화가 나 화가 나 지금 진짜 소리 언니들 다 프로필 사실 모먼스 다 좋아요 눌렀거든요 원영이만 안 눌렀어요 잘못했어요 안했어요? 네, 잘못했어요 네, 잘못했어요 안마디로 원영이는 나를 화나게 하는 미모다 너무 예뻐요 국민 프레디스님 내가 가질 거야 가질 거야 가질 거야 가질 거야 아 제가 선택한 주얼센터는 프레디스의 프레디스요 기린자입니다 기린데 기린자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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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아 아 으 으 아 으 엄마이거 같이 아 자세화 밀바니 탈퇴 만에 4 있을 거 임진 미는 꺼야 저는 인중에 매력적입니다 ㄴㄴ 보였나요? 있죠, 여기 이게 제 매력입니다 아시는 하얀 사람 여잇동! 달려라, 달려라 사랑해 한 명이요? 두 명 안 돼요? 민주랑 이론이요 어? 되게 잘 떨어졌네 저쪽에서 그쪽에서 아, 내 마음 내 다른 쪽의 마음 둘 중에 한 명이요? 정말 쥬위를 닮으신 것 같아요 넣고, 쥬위 선배님 담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서 What is love? 예린은 저의 바이아스는 왜 너무 예뻐? 근데 그 파이터에라 시희연 오 마이 갓 보조개를 정말 사랑해 왜 쉐현이 없지? 왜 쉐현이 없지? 쉐현은 수지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쟤는 수지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쟤는 수지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키가 너무 예쁘고 머리카락도 이쁘다 그 때 예린이 보여서 그로카치 컨셉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녀가 여기가 1명이네요 그 때 민쥬 우리는 민쥬의 스타렌드 그녀는 그룹을 봤을 때 그녀는 그녀가 제일 이쁘 것 같은데 근데, 표정을 뭘 안 해도 예쁘니까 눈길이 가요 도도하게 생긴 게 부럽다고 해야 되나? 비주얼 센터는 얼반옥스 김민준 루민 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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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입니다 위의 화의 왕이랑 히로니랑 루니랑 그 남자는 이 모든 멤버들을 겨우고 싶어? 차단하니가 사주자나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뭘 거 같아요 이거 할만 바꿔주라 지금 이렇게 바꾸고 싶다 바꾸고 싶어요 원쭈고 파이팅 온 빛, 재원 진짜 어서해요 니져 센터 내 거야 니거야 40등부터 31등 연습생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지 있지? 아, 사진지? 사실 초반부터 30계단 혹은 40계단 이상씩 순위가 변동하는 걸 보면서 데뷔조로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연습생들입니다 먼저 40등 연습생 걸펴하겠습니다 이번 그룹 배틀평가 끝나고 이 연습생에 입덕했다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친구의 발견이었다라는 평을 들은 40등 연습생입니다 이렇게 매력 있는 척 올라서 사회 언니 이게 무슨 일일일까요? 오 마이 갓 난 너베스, 컴온 총 12만 865표를 받은 NNB48의 무라세 사회 연습생 NNB48 무라세 사회 연습생은 그룹 배틀 평가 맘마미아 무대의 엔딩 포즈로 아주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다음은 39등 연습생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2만 7,714표를 받은 AKB48 AKB는 미워일 것 같아요 빨리 낙하니시 치우리 연습생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48에서 야마다 노예 연습생과 함께 유쾌함을 맡고 있는 연습생입니다 벌써부터 표정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축하합니다 자 다음은 38등 연습생 38등 연습생은 귀를 기울이면 무대에선 연습생입니다 노우이스퍼 최다수 프로듀서 5g 프로듀서 5g Chima 모세 바나나 컬쳐 김나영 연습생은 그룹 배틀 평가 귀를 기울이면 이중의 바나나 컬쳐 이중의 이름은 바나나 컬쳐 이중입니다. 3주차에 58등을 하며 아슬아슬하게 방출 커트란에 있었는데 무려 스무 계단이나 상승하면서 방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